안녕하세요. 저는 난지한대학교 종합정책학부 종합정책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우가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일본 드라마 등을 좋아하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일본 유학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고, 이곳 난지한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난지한대학교의 다문화 교류 라운지 스텔라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를 교류하며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일본의 문화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 몸에 익히는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난지한대학교의 종합정책학과는 기초연습, 인간존엄 등의 필수 과목을 통해 학술적인 능력을 기르고 사회 문제를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는 학과 공부를 통해 얻은 국제적 경험과 지식, 일본어 실력으로 향후 외교관이 되어 한국을 더 널리 알리고, 국제적인 외교관계에 협력하는 꿈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난지한대학교에서 국제적 시야를 좀 더 넓히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